한화 로보틱스 안녕하세요. 한화 로보틱스입니다. 한화 로보틱스는 품질과 신뢰성을 마땅으로 개발한 한화 협동 로봇, 한화 AGB, 한화 AI 비전을 메인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 기간 저희 한화 로보틱스에서는 저희 한화 협동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한화의 비전 기술을 활용한 비전 애플리케이션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로봇들은 저희 라인업입니다. 에코 파트너와 연동하여 저희 협동 로봇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렇게 전시를 하였고 특히 HCR-4T는 동급 대비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로봇으로 저희가 올해 출시를 하였고 이쪽 보시는 HCR-10L은 동급 가장 긴 리치를 가진 협동 로봇입니다. 올해 말 출시 예정이고 이번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네 오토메이션 월드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저희 한화 로보틱스 구스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